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되는 것을 막는 세 가지 핑계들을 알아보고요. 이 핑계즈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부의 추월차선으로 유명한 M.J. 드마크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이라는 부지가 달려있죠.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 내가 어떤 핑계를 대고 있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M.J. 드마크가 피트니스 센터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레그데이를 하는 날, 하체 운동하는 날을 빼먹는 남자들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 남자들을 보면요. 다리는 젓가락처럼 가늘지만 상체는 아주 발달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눈에 잘 띄는 상체는 열심히 운동해서 여성들에게 어필하려고 몸을 키우는데 다리는 잘 안보이니까 그 운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M.J. 드마크가 이 사람들한테 왜 프레스와 스커트, 즉 하체 운동을 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요. 양쪽 발목이 다 망가져서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게 바로 M.J. 드마크 본인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체 운동을 하지 않았고요. 실제로 왜 하체 운동 안 하냐는 그 질문에 자신이 무릎이 안 좋아서 하체 운동 안 해요. 양쪽 발목이 안 좋아서 하체 운동 안 해요라고 이런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다 변명이고 핑계인 거죠. 내가 진짜 건강을 위해서 뭔가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상한 게 잘 보이려고 눈에 잘 띄는 부위인 그 부위만 운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내 안에 뭔가 내가 하려는 것을 막는 목소리들 뭐 핑계거리, 달콤한 속삭임, 여러 가지 말들을 붙일 수 있는데요. M.J. 드마크는 이 내면의 소리, 내 변화를 막는 내면의 소리를 허튼 소리라고 이야기 붙였습니다. 허튼 소리. 그래서 허튼 소리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허튼 소리를 한번 이야기 해드릴게요. 일단 허튼 소리 1.0입니다. 목발, 대뇌 도그마라고 하는데요. 우리 속에 상주하는 허튼 소리를 M.J. 드마크는 대뇌 도그마라고 했어요. 이 대뇌 도그마는요. 우리가 불편한 것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아를 보호하고 감싼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슈퍼카를 몰고 가는 저 젊은 천년을 봅니다. 야, 어떻게 20대에 저는 슈퍼카를 타고 다녀? 하면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부모님 잘 맞나 보다. 뭐 재벌 이인가 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 변명을 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내 실패. 저 사람은 저렇게 어리고 젊은 나이에 슈퍼카를 타는데 저는 못 타고 차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버릇 없는 재벌 이새일 거야. 이런 말을 함으로써 나의 실패를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진짜 그 불편한 진실. 저 사람은 뭔가 위험을 테이크하고 뭔가 리스크를 지고 뭔가 남과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런 걸 탈 수도 있는 건데 그 진실을 마주하지 않도록 내 대내 도구마가 이제 일종의 커버를 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재벌 이새일 거야. 아버지가 사줬겠지.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되는 거죠. 어떤 때는 대내 도구마가 여러분들과 저죠. 여러분들과 저의 약점과 결점들을 그 참담한 환경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런 특들을 읽는 이유가 결국에는 뭔가 가난해서 탈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가난해서 탈출하려고 부의 추월차선이나 언스크립티드를 읽고 있는데 M.J. 드마코가 뭐 이럴 때 사업해야 됩니다. 뭐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내면 속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난 너무 늙었어. 난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내가 가진 약점들, 결점들, 참담한 환경들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줌으로써 내가 변화하려는 그 의지, 움직임들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J. 드마코가 정확히 얘기합니다. 무의, 평범, 실패 이런 것들은 모두 그럴듯한 이유들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대내 도구마들은 현상 유지를 옹호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를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내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가 움직이고 도전하고 뭔가 시도하려는 것들을 다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려고 하든 뭐 어떤 아름다운 이성분들에게 잘생긴 이성분들에게 뭔가 고백을 하려고 할 때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할 때 거기에 내 내면의 목소리가 너는 안 돼. 너는 뭐 뚱뚱해서 안 돼. 너는 돈이 없어. 안 돼. 너는 절대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너는 가난해서 부자가 될 수 없어. 이런 내면의 목소리들은 모두 그럴듯한 변명들과 그럴듯한 핑계들, 그럴듯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럴듯한 이유들과 변명들에 굴복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야 된다고 얘기해요. 허튼 소리 2.0은 상투어입니다. 갑분명제와 프랑켄 프레이즈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 적당주의를 부추기는 입에 착 달라붙는 중문과 영리한 상투어를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돈이 돈을 번다. 그런데 돈이 돈을 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이미 파던 상태고 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 되려는 생각이 적겠다. 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뭐하러 하냐?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현상 유지시키는 거죠. 좋은 일을 기다리다 보면 찾아온다. 좋은 일을 기다리다 보면 이만을 그냥 고지곳으로 믿는 거죠. 나는 그냥 여기 앉아서 손가락이나 빨면서 좋은 일 찾아오고 기다릴게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아마도 제 손에 10만 달러짜리 수표가 들려있겠죠? 그게 아니죠. 좋은 일을 기다리다 보면 본다는 게 막연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뭔가 노력을 해보면서 뭔가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좋은 일이, 좋은 시기, 좋은 타이밍이 오길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뭔가 주문 이런 것들에 그냥 내 합리적으로 생각을 변명을 붙여버린다는 거죠. 성공의 80%는 출석만 찾아온다. 일단 젠드학을 공부하고 학위를 따면 취직을 따놓은 당상일 거예요. 좋은 학위를 가진 사람이니 고용주를 반겨주겠죠. 적어도 연봉이 25만 달러는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 다니면 성공한다. 좋은 대학 다니면 높은 영웅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믿어보는 건 어떡하죠? 나는 좋은 대학 못 나왔어. 나는 몇몇 대학 못 나왔어. 나는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자동으로 잘 벌 거야.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좋은 대학 나와서도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뭔가 도전하고 뭔가 내가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할 때 뭔가 돈이 벌리는 거지 단순히 서울대 나왔다. 그것만으로 돈이 억대 연봉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지식보다 인맥이다. 성공에는 인맥이 중요하죠. 그러니 굳이 고생스럽게 기냥을 연방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실력을 쌓는 게 아니고 인맥만 딱 가도 돌아다니는 거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MJ 드마크는 특히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박, 합리적인 변명들 즉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이 명제의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데요. MJ 드마크는 여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이냐? 돈을 가지고 자유를 사는데 쓴다면 여러분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명확히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달콤한 말들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또 프랑켄 프레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걸 소개해드릴게요. 이건 기업과 정신과 관련된 건데요. MJ 드마크가 부의 추월차선과 언스크립티드 결과 하는 말은 뭐냐? 결국은 사업을 해야지 빠르게 부담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어디 강연을 가면 자신이 뭔가 진짜 간단한 것들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면서 스타트업이라는 일을 붙인다든지 MJ 드마크가 찾아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추월차선인가요?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본질적인 건 불안한 거죠. 추월차선 5개명들을 명심하고요.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사업을 해야지 뭔가 내가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거지 빠그려하게 동네에서 껌 팔고 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랑켄 프레이즈라고 MJ 드마크는 표현했습니다. 허튼 소리 3.0 광신집단입니다. 광신집단은 뭐냐? 선물을 주는 선생은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물을 주는 선생은 경계하라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꼭 들으세요 이거. 유튜버나 오프라인 강의 이런 얘기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그루들 대부분의 강사들이죠. 그러니까 멘토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MJ 드마크가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실천 패러독스입니다. 실천 패러독스는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거나 자신이 부를 읽는 데 기여하지 않은 전략을 판매하는 거예요. 남에게는 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안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강사분들 어떤 멘토라는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그럼 부자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일단 그 사람이 부자인 줄 봐야죠. 그런데 자신의 등기부 등본을 깠나요? 자신이 재산 목록을 깠나요? 자기는 자산 리스트를 깠나요? 우리는 그냥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부자겠거니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실제로 그걸 통해서 부자가 됐는지 그 사람이 알려준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됐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자신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어놓고 주식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 멘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에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MJ 드마크가 책에 써놓은 사례들은 이런 거예요. 자신은 부동산을 전혀 소유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에 대한 책을 저술하고 판매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는 구류들에 대해서 멘토들에 대해서 강사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의 말이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금전 등록에서 나오는가 진짜 이 사람들 내가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 부자가 됐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건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 워런 버핏을 이 MJ 드마크가 얘기합니다. MJ 드마크가 워런 버핏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요. 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했냐 그의 성공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게 아니고요. 그의 진정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는 워런 버핏은 자신이 개미군단의 일원으로 자신을 표현해요. 묘사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치 자신이 매일같이 코카콜라를 마시면서 코카콜라를 마시면서 아 이 코카콜라 너무 맛있다. 코카콜라 기업 사야지 마치 이렇게 해서 코카콜라 주식을 사고 돈을 번 사람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워런 버핏은 그렇게 돈을 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주식을 뭐 매입하고 보유해서 돈을 번 게 아니고요. 기업을 M&A에서 돈을 번 사람이에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워런 버핏이 뭐 주식을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고 그 주식들을 뭔가 우량한 기업을 잘 골라가지고 부자가 된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허튼 소리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식으로 질문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허튼 소리를 없애려면 질문을 끊임없이 돈지한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슈퍼카를 모는 청년을 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그에게 내가 버릇 없는 재벌 이세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왜 나는 그 청년이 버릇 없는 재벌 이세라고 결론을 내렸는가? 그러면은 이렇게 젊은데 어떻게 그런 비싼 차를 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결론을 뒷받침 증거가 있나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증거는 없는데 제 주변에도 그런 비싼 차를 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사줬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게 그럼 저 청년이 지적적으로 정말 재벌 없는 재벌 버릇 없는 재벌 이세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꼭 그렇진 않죠 사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정말 자수성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내 생각이 틀렸고 그 젊은이가 정말 자수성가한 청년이라면은 내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면은 뭐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하구나. 질투가 나는구나. 이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크라테스식으로 질문을 하다보면은 내가 무엇을 뭔가 본질적인 무엇을 피하려고 하는지가 딱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을 발견하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암의 암입니다. 암의 암. 암의 암이란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암에 걸리면 어떨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암에 걸리면 굉장히 끙찍하죠. 정말 건강이 망가지고 모든 게 많이 잃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암이 가져다 준 선물이 있다면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삶에 대한 절실함. 생명의 소중함. 그 M.J. 드마코는 이 절실함을 암의 암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암의 암은 변명들의 무가치함을 드러내 준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 대네 도그마가 당신이 내가 너무 어리석다. 내가 너무 어리다. 내가 너무 늙었다. 할 때마다 이 암의 암은 이 모든 것을 부서준다고 해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진짜 6개월 시한부예요. 그럼 진짜 시덕자는 변명을 대가면서 아 난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여행을 갈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핑계와 변명들로 내 삶을 뭔가 포장해가면서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아 나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 이 짧은 삶 동안 내가 혹시나 다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그동안 합리적으로 데리고 있던 변명들, 핑계들을 다 깨부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이 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근정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암의 암을 잘 새겨놓으라는 거죠. 항상 내가 핑계댈 때 내가 정말 이게 진짜 내가 못하는 이유인가? 내가 이게 진짜 못하는 진정한 변명인가? 이거를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 다 사실은 진짜 별거 아닌 정말 핑계를 위한 핑계들이라는 겁니다. 그 암의 암 앞에서는 인종, 이혼, 결혼, 외모 그 밖의 등등의 모든 것들은 뭐 다 그런 핑계들, 변명들은 다 의미가 없어진다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정체선 대변형입니다. 담배 애연가가 있습니다. 담배를 아주 좋아하는 엄마가 있는 거죠. 그 엄마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 내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담배를 끊지 못했으니까 계속 담배를 피고 있었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변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배파시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때 금연을 노력하는 흡연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정체성을 비흡연자로 정의하고 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바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진짜 변화는 그 정체성과 자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전체성 변형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스스로를 그렇다고 여겨야 한다고 얘기해요. 즉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될 필요가 있고 나는 정말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비흡연자야. 라는 현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대호각성을 하고 황골 산태를 해야지만 이게 일어난다고 해요. 현명적 전환이. 대호각성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를 인해서 이 삶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붕괴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았으면 안되겠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황골 살 때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비준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강화하고 비준하는 것은 지속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담배를 끊어야지 하면 담배를 계속 안 피는 거죠. 이게 계속 이어질 때 나는 비흡연자가 되는 거잖아요. 행동에 크고 작은 상관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갖고 싶은 내가 되고 싶은 그 정체성을 강화하고 비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가 되는 것을 막는 세 가지 핑계들 세 가지 허튼 소리들이죠. 이것을 얘기하고 이 세 가지 허튼 소리들을 어떻게 부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어떤 핑계들을 대고 있는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건 아닌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는 것을 막는 핑계들 변명도 거짓말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고요. 그 거짓말을 변명도 핑계들을 다 깨부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제 삶에 되고 있던 핑계들을 깨부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봅시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